ALTO SINGLEISH 지금 필수 유형독해 들어갑니다. 띄워 주십시오. 나로부터 셀폰을 치워달라고 그녀에게 요청했다. 그녀는 당연히 Secretary 가르치는 거겠죠. 어떤 전화도 통과시키지 말라고 요청했다. 전달하지 말라고 요청한 거죠. 가족의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그녀는 정확하게 했다. 내가 원했던 바대로 하지만 3시간 없이 셀폰 연결, 전화 커넥션 없는 3시간은 참을 수 없는 것이었다. intolerable tolerably 참을 수 있는 이니까 intolerable 하면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I could barely concentrate on the presentation. presentation 작업하려고 셀폰 치우고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는데 셀폰 치우니까 그 프레젠테이션에 집중을 거의 할 수 없었다. 역설적이죠. I felt so anxious, 너무 불안, 여기서는 anxious, 불안입니다. 그거의 명사가 anxiety고요. I felt that no one cared about me, love me. 나는 느꼈습니다. 아무도 나를 관심 가지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3시간 동안 셀폰이 없다고 그렇게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My experience illustrates 나의 경험이 illustrate, 그려줍니다. 보여줍니다. Disconnection anxiety를, 단절불안을 보여줍니다. Now that connection is always on offer. connection, 연결이 항상 제공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because의 의미로 해석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People don't know what to do with time alone. 혼자 남은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 다음에 그 시간은 even time they asked for. 여기 they는 그들, 그들이 요청한 시간을 가지고도 스스로 원했던 시간인데도 혼자 있으면, alone 하면 어쩔 줄을 몰라 한다는 얘기죠. They can't concentrate.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They say they are bored. 그들은 그들이 지루하다고, 심심하다고, 지루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bored becomes the reason to turn to their phones. 그들의 전화로 돌아갈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뭘 위해서 돌아간다고요? For a game, or a text, or a Facebook update. 게임을 위해서거나, 텍스트를 위해서거나, 또는 Facebook, SNS 업데이트를 위해서 폰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They want to feel a part of things. 그들은 어떤 것들의 일부를 느끼고 싶어합니다. 어떤 것의 일부임, 일부를 느끼고 싶어해요. 자기가 일부가 되고 싶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속하고 싶어한다는 얘기예요. 단절되기를 원하고, 연결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That is, 그 앞에 있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The message of our messages. 우리 메시지의 메시지. 핵심입니다. We are on someone's radar. 우리는 누군가의 radar 상에 있다. 관찰 상에 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깨끗하게 해서 변형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쉬웠기 때문에 더더욱더 어휘나 어법 이런 데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Interruption. 방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참을 수 없는. intolerable. 불안. 걱정. 불안. 이런 거. anxious의 명사형입니다. concentrate. 집중할 수 없었고요. 어떤 것의 일부이기를, 일부를 느끼고 싶어합니다. 부분. 유의어 살펴볼, 어휘어 살펴볼까요? Interruption. 방해죠. interference. intervention. interfere. intervene. disturb. 이게 다 방해. interrupt. 이게 다 방해이고, 이게 뒤에 명사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interrupt. interruption. interfere. interference. intervene. intervene. intervene의 intervention. disturb. disturbance. 이게 다 방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참을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tolerable. 그 다음에 여기 bear도 참는 거죠. endure도 참을 수 있는 거니까. 참을 수 있는. 그거에 반이요. intolerable. unbearable. unendurable. 하면 참을 수 없는 데입니다. 그 다음에 거의, 거의 몸할 수 없다의 barely, hardly, scarcely. 그 다음에 여기 걱정스러운 이니까요. uneasy, nervous. 이거는 반이어되겠네요. relieved, comfortable, 편안한. illustrate는 그림으로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display, 전시하다, demonstrate, present, 이거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내용상으로는 설명하다라는 뜻까지 보여주는 거죠. 어법은 다섯 개만 골라볼 거예요. 너무 약하긴 하지만, ask 때문에 여기 투부정사 나와야 되겠죠. 투부정사. ing가 아니라는 얘기고, 동사 regular verb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did. 아, did? 이런 쉬운 걸 왜 고르냐면, 여기가 was 하면 마치 맞아 보입니다. 여기서는 did,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now that, 때문에 아까 접속사 말씀드렸고요. 여기 what to do, 무엇을 할지. 의문사 왔 다음에 투부정사, 의문사 투부정사 생각하시면 되고요. ed, 그들이 지금 지루하게 된 거죠. ing가 아니게 된 거고요. 가장 빈칸은 가장 중요한 지금 disconnection anxiety를 지금 설명,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disconnection anxiety는 왜 그러느냐? 사람들은 원해요. 어떤 것의 일부를 느끼는 것을 원해요.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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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connection, 연결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소속감을 느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소속감을 느끼지 못할 때, 단절되었을 때, 혼자 되었을 때 불안하다는 얘기죠. 그럼 순서는 아까 여기, 여기 지금, 여기 있으니까 비서에게 요청한 얘기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집중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day가 가르치는 거 누굴까요? 여기 앞에 사람, 이야기 순서로 맞춰지겠죠. 삽입은 여기,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세 시간은 참을 수 없었어요. 비서가 정확하게 한 거 했는데, 하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뭐 할 수 없었어요. 프레젠테이션에 집중을 거의 할 수 없었어요. 전환되는 논리가 지금, 하지만 버스에서 가장 가장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삽입으로 골라봤습니다. 논리적으로 가장 삽입에서 쉽게 나오는, 쉽게 논리가 확실한 부분은 반대되는 논리예요. 그 다음에 아니면, for example, 일반 진술 나온 다음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드는, 사례, 예시를 드는 for example 이 두 가지가 가장 전형적인 삽입 문제의 예가 되겠죠. 워낙 논리가 뚜렷하니까요. 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물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신에서는 암기성을 약간은 요구하니까, 논리가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자꾸 여러 번 반복하셔서, 저절로 기억이 나도록 공부해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